밥 드세요, 밥 드세요. 밥? 밥. 아이고, 맛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저면 맛있어. 아, 장모님의 혹평에 자신감을 잃었던 거군요. 맛있게 해줘요. 굿럭. 자, 과연 평가는요? 아, 진짜 맛있다. 막, 너무 단 거를, 너무 맛있어. 그리고 팥이 통째로 있으니까 더 맛있는데.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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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요. 팥은 뭐예요? 팥 있어요? 네. 그럼 팥은 뭐예요? 너넌. 또 먹고. 수고하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팥 크레페. 꼬마 존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음,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네. 너넌.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팟을 만들었어요. 제 팟이 너무 비싸요. 이 천원은 5개의 생선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웬일이죠. 신메뉴의 대화력으로 손님이 끊기지 않는 야마뜨. 어느새 이렇게 날이 저뭅니다. 11, 12, 13, 14, 15 descent 35kg가 정말 Messi. 그럼 후회적군요. 8500원. 오해. 저는 금방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다름다운 사람이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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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대에 열어보는 다음은 현대에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장에서 열어보는다면 저는 항상 더 배고파고 싶어요. 만약에 도움이 없으면 더 배고파고 싶어요. 한국 생활 1년 차인 안호에게 이번 설날은 여느 때보다 더 특별합니다. 한 살 더 먹는거에요? 한복 입고 먹어야 한 살 먹는거에요? 이건 많이 먹어요. 꺾고 하나 더 먹으면 두 살 먹어. 이것도... 열 개 먹으면... 열 살 먹는거에요? 좀 세 해. 예예! 8500원! 너무 프리징이야. 이게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의 어머니. 최소한은 56만 원. 그래서 오늘 나 휴고선 해요? 응? 하고... 세뱃돈 없어. 아니요. 세뱃돈은 아노가 이제 연장이랑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세뱃하면서 엄마한테 돈을 주는 거야. 뭐? 세뱃돈 안 할래. 응. 아니, 있어요. 오, 아노. 뭐 준비한 거 있나 봐요? 야심차게 꺼낸 이것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렇게. 어. 가? 어, 가. 아이고. 어. 이나? 아니야, 저 해, 너. 저 해?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정모님. 선 누리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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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갓. 아노의 더 멋진 내일을 이웃집 찰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노의 더 멋진 내일을 이웃집 찰스